안녕하세요. 섹스펀티비 나보수 임미승입니다. 드디어 나고스 섹스펀 시리즈 네번째 책, 이미승의 섹스펀 연주곡 따라하기가 출간되었습니다. 최근 빠르게 바뀌고 있는 플랫폼의 변화에 발맞춰 저 역시 유튜브를 통하여 무료 강의와 연주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였고 2019년 1월부터는 연주 영상을 모아서 이미승의 섹스펀 연주곡을 따라하자라는 의미로 새롭게 강의 영상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강의 칠갑산에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는지 저에게 교재 출판이라는 또 다른 숙제를 내주셨고 그에 보답하고자 레슨과 연주 활동으로 바쁨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1년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이미승의 섹스펀 연주곡 따라하기 매뉴얼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구성은 크게 이론편과 연주편으로 나누어지며 이론편의 테크닉 연습에서는 밴딩, 스쿱, 드롭, 서브톤, 칼톤, 비브라토의 연습방법을 설명하였고 다음으로는 다양한 꾸미몸과 단계적인 글리산도 연습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연주곡편에는 해당 곡의 곡해석과 테크닉, 꾸미몸, 애드립 등의 사전연습 그리고 실전 악보가 중극과 고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테크닉 연습편에서는 핸드폰 무료의 사운드 코르셋 튜너를 이용하여 밴딩, 스쿱, 드롭, 비브라토를 완성하는 방법을 설명하였고 연주 실전에 응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악보를 넣어드렸습니다. 연주곡편은 색소폰TV 나고수에 올린 연주곡 중에 25곡을 엄선하여 각 곡의 해석과 실전 연주에 응용되는 기법이나 스케일을 사전연습할 수 있게 하였고 실전 악보를 중극과 고급으로 나뉘어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본적인 학습법은 일단 이미승의 색소폰 연주곡 따라하기 본 강의의 영상을 보면서 교재에 필요한 것들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강의의 내용을 메모한 교재를 가지고 부분별 반복 연습을 합니다. 반복 연습을 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궁금한 것이 생기면 QR코드 등으로 해당 영상을 다시 찾아보거나 네이버밴드 이미승과 색소폰을 방문하여 질문을 남기시거나 영상을 올려서 서로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저도 확인되는 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3월 현재 색소폰TV 나고수에는 10번째 강의인 2년까지 업데이트 되어 있고 책 출간과 동시에 11번째 강의부터는 주기적으로 한 편씩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무료 구독과 알림 신청을 해두시고 업데이트되는 온라인 강의를 빠르게 접하셔서 수준 높은 피드백과 학습 효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승의 색소폰 연주곡 따라하기 본 강의의 영상 이외에 짧은 유닛 영상을 만들어 테크닉과 꾸밈음, 애드립 등을 해당 연주곡의 특징을 살려 연습할 수 있도록 교육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이니 다시 한번 구독과 알림 신청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미승의 색소폰 연주곡 따라하기의 책 구성과 사용법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본 교재는 인터넷 온라인 서점과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 중이니 쉽게 구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세심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교재인 만큼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차적인 강의 영상도 본격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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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